자 녹화를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이번 편은 데몬로드 스나이퍼 저번 편에 청새치 스나이퍼 HG 리뷰했었다면 이번에는 데몬로드 한번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파를 빼고 골파를 빼고 빼고 자 이스나는 그래프로 봤을 때 브루트인데요 브루트 명용률이 약간 낮은 브루트 무게도 가볍고요 연사 꽤나 빠르고요 자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빠르게 한번 봐보죠 자 우선 무게는 정말 가볍습니다. 스나이퍼 거의 그냥 버스트샷건 들고 달리는 마냥 정말 가볍고요 초월은 10발 아 브루트네요 브루트 브루트입니다 브루트 버스트인가? 어? 아니야 이거 브루트야 브루트 브루트 한번 실험해보자 이거 바로 연사속도 한번 측정 40 40 뭐야 빵구야 똑같지 여러분들 브루트네요 브루트 총알 두발 적은 브루트 아닌가? 야 브루트 몇발이야? 와 브루트 15발이야? 5발 없는 브루트네요 1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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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연사 정확히 맞췄다 이거 정확히 맞췄다 5발 없는 브루트네 반샷 뜨나? 아 맞아봐야겠다 한 대 때려봐 반샷 얘도 반샷이죠 다시 한번 서로 한번 죽고 올게요 죽여 죽여 안녕하성님 초콜릿 3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버스트는 아닐거에요 내가 버스트랑 못 보이는데 브루트랑 일단 연사 똑같은거 보니까 자 일단 반샷 반샷 데미지 똑같구요 총알 5발 없는 브루트입니다 자 야 명예훈장님 방송이 별별랭킹 추천 억수로 받는 방송 야 운영장님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뭐 데모르드도 별로 보잘것없는 스나이퍼네요 리뷰할 가치가 아 그래도 뭐 있긴 하지만 달리기 한번 측정해볼까요? 확실히 무게는 더 빠르니까 자 5초 5초 2분 5초 야 이거는 근데 브루트인데 엄청 빠르다 브루트인데 빠른 스나이퍼 이속은 짱 빠르죠 아니야 버스트 아니야 아니야 데미지 똑같고 연사 똑같고 무게만 다른거 무게만 샤크고얘님 고맙습니다 버스트라구요? 연사가 똑같은데 어떻게 버스트야 브루트미나 브루트 강가야 강정 한번 해봐 어 강정 한번 해 딴사람 한번 야 버스트 골드 푸키야 끼고 와봐라 이거 딱 빠진 브루트인데 참 또 벌못 애들이 또 버스트라고 짓거리는데 일단 한번 봐볼게요 버스트가 몇발이죠 여러분들? 버스트가 10발보단 총알이 좀 적을거에요 샤레 있어 샤레 초대 한번 해보자 고섭하라 고섭 들어와 보고 버스트 껴봐 버스트 꼈어? 버스트 꼈어? 버스트 꼈어? 없어? 잘가 강가 초대 하하 오케오케 강가 초대하고 나누나 차례야 리뷰하고 오늘 바뀐것 좀 알려드릴게요 레디 다 무책하나 놓으면 좋겠다 강가야 오케 가자 자 여러분 이번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실거 같아서 버스트랑 한번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추천 제작 유튜브 좋아요 구독 그리고 컴퓨터 스마트컴 형님들 많이 사랑해주시구요 한번만 눌러주시면 600분입니다 추천 좀 해주시구요 바로 갑니다 너프샷건 신무기 사신분 있나요? 너프샷건도 한번 리뷰해야되는데 자 보자 자 연사부터 그냥 연사만 바로 측정해볼게요 아 강가 샀던데 오케오케 버스트 열발? 아 버스트 열발이야? 태민장만 해봐 어 뭐야 왜 안방나 어 뭐야 버스트 열발이라고? 한 대 쳐봐 반샷 야 버스트도 똑같네 보니까 아아 가만히 가만히 버스트랑 보르트랑 똑같은데 총 5발이 없는거 아니야? 25 아 20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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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20 20 맞네 맞네 야 근데 똑같다 형님들 제가 제가 여러분 미안해요 부르트랑 버스트랑 연사랑 똑같네 총에 5발 없는게 아니었네 달리기만 보자 달리기 오케 2분 55초 아아 내가 벌못이네 이속 이속도 똑같애 뭘 노보스터야 얘 지금 머플러 달고있구만 야 다시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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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고 버스트네요 버스트 30 30 이거 여러분 머플러 지금 달고있는거에요 뒤에 강가 누더기 누더기처럼 보이지만 달고있는거에요 버스트네요 버스트 죄송합니다 헤헤헤헤 헤헤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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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죽이기 어휴 어휴 안죽해줘 오케이 아 오케이 코튼 코튼이랑 뭐시람하지 누더기처럼 보이지만 이것도 여러분 어머나 부스터입니다 이거 얼마짜리 75,000원인가 엘스레이츠씨 이동속도 한번 체크해보자 2분 2분 와아 으아아 으아아 빵빵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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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일단은 버스트였네요 버스트 하하 버스트였고 쓰읍 별다른거였고 강가야 강가야 리뷰로 도와줘서 땡큐요 여러분들 일단 데몬우드 스라이퍼는 리뷰 여기로 마칩니다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 유튜브 구독 한번씩 부탁드릴게요